김수홍의 재판 여기 있는 망자 김수홍의 재판을 허락해 주십시오 어떻게 저승 자세가 저승에 체려를 해? 돈도 소멸시켜야 마땅한 왕위까지 데리고 왔소 지금부터 정신 똑바로 찾아 김수홍 김수홍 그만!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기회를 주십시오 저승을 관장하시는 염라대왕님은 마지막 증인으로 요청하는 바입니다 너나 몰라? 우리를 직접 저승으로 데려갔다는 거야? 천년 전 고려시대 최고의 무사 회원 맥 그래서 그랬구나 끊어 저래 우리가 현동에 입학실 때까지 기다려줄게 대신 우리 기억을 찾아줘 그래서 그날 날 죽인 거야 천년이 지났는데도 어쩜 저렇게 애가 일관되니? 형자 우명 삼천구 빨리 시작해 응? 넌 거의 고아원 원장이었어 부모의 잃은 여진족 아이들의 희망이자 등불이었지 듣고 싶습니다 성주신님 오 성주신 와 어떻게 애들 기억을 싹 다 지워버렸냐 허 잔인해 염라라 진짜 잔인해 걔 아직도 머리 기르고 다니니? 네 부탁드립니다 사람을 못 건드리는 거지? 사람을 보호하는 친이라서 저 꼬맹이 초등학교 입학실 때까지만이야 그 전까지 이건 압수 국회법! 국회법 92조! 무슨 변호인이 의뢰인이 물어보는데 대답을 안 해줘 다 이미 죽어서 올라왔는데 뭘 살려달라 그래? 그럼 내가 뭐 살려달라면 살려줄 수는 있고 지금 보니까 재판의 주인공이 내가 아니었구나 저승을 지키라고 준 마음을 거꾸로 들어 저승을 켜놓은 게 재판을 받아야 할 놈은 사사각립! 바로 네 놈이라는 걸 잘 알아라!